영국에서 러브스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천국의 여왕입니다. 안녕하세요. 총 배송 운영보십니다. 네 안녕하세요. 프랑크에서 남대미나입니다. 반가워요. 하나요? 네. 굴메. 굴메. 맛있어요. 핵굴맛. 맛있다. 좀 신기해요. 아, 더워. 더워, 더워. 맛있어요. 보통 프랑스에서 뭔가 생선 아니면 조개 같은 거 먹으면 뭔가 치즈랑 잘 섞어서 그래서 뭔가 fusion 음식 같아요. 근데 맛있어요. 고추도 들어가고 단무지도 들어가고 맛있어요. 맛있어요. 생각이 똑같아요. 3, 2, 1. 우리 천국의 구향의 맛이 비슷해요. 토마토가 고추가끝이 잘 먹었거든요. 고추가끝이 잘 먹었다고 해서 이렇게 안 매워요. 고추가끝이 잘 먹었어요. 되게 안 매워요. 한국은 정말 맛있어요. 하지만 조금... 조금... 이 앞래요. 이 앞래요. 두공아 먹으러... 한강 먹으러... 이 앞래요. 이 앞래요. 이 앞래요. 모든 음식 정말 맛있어요. 하지만... 이 앞래요. 제일 맛있는 음식... 불토밥이었어요. 오늘은...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동. 안녕. 음... 여러분도 뒤로... 맥주의 준비고요. 이 앞래요. 힘들죠.